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직까지 여기가 더 친근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3년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 빼주세요 못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티격태격 해도 다들 뭔가 붕겨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들 뭐 한글자놈들이어가지고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창진 여행들 저한테 뛰어오봐 반갑다고요 기분 좋네요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뭘 최선을 다해 가만히 있어 좀 형 인터뷰하는데도 앉아봐 파랑이랑 외책이 온 거야 대구랑 제주도 왜 간거야? 4일 전 5일 전 4일 전 4일 전 5일 전 좋습니다 오늘 저희 형들 뭐 잘하시니까 잘해서 이길 것 같고요 저는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그냥 저 원래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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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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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